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시간과의 싸움이자 자신과의 싸움. 꿈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다큐멘터리 PD를 목표로 레이스를 펼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꿈을 검색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온다고 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얼마나 설렜는지 이렇게 교복까지 입고 왔는데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남거예요. 성실히 학문을 갈고 닦는 남학생들의 학교 중. 널뛰널던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의 꿈이 다큐멘터리 PD라고 합니다. 아 학생의 꿈이 다큐멘터리 PD예요? 그럼 뭐 학생들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교생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하는 이곳에서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는 학생을 찾아라. 유심히 살펴보면 좋았을 결정적인 힌트. 그냥 지나치고. 이 와중에도 철저히 인사하는 예의 바른 우유당번도 지나치고. 꿈이 뭐예요? 저 꿈은 군인이요. 칼에 있어요. 싹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한참을 찾아다니며 마침내 만난 한 학생. 꿈이 다큐멘터리 PD인 친구 얘기 들어봤어요? 아 네. 4반 있어요. 어? 진짜로? 듣자마자 찾아간 1학년 4반. 이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정말 사고는 따뜻하고 전체적으로 반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제 제가 제일 친하다 생각하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럼 좋은 얘기 했으니까 안 좋은 것도 딱 하나만 해볼까? 약하게. 없는 것 같은데? 코가 좀 크지 않나. 오직 하나 꿈만 가지고 찾아낸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만난 최경민 학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멈출 수 없는 고1의 치열한 레이스.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말고사에 준비할 것도 많고. 50편 쇼치 영화제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수업 시작에 앞서 한 영상을 보여주시네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경민 군의 작품이라는데요. 혹시 그 출품한 작품 보고 어떤 걸 좀 느끼셨을까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가 매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검색창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잖아요. 아주 익숙한 장면인데 그 익숙한 것에서 낯섬, 새로운 걸 좀 찾아냈다는 거죠. K-드라마라 이런 것도 잘 표현하면서 근데 K-통일 없는 거 봤는데 그거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친구들을 놀라게 한 그 작품 감상 좀 해볼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요? 잘만 돌아가지요. 영상을 출품했던 50초 쇼치 영화제는 청소년들이 통일을 매개로 꿈과 끼를 펼치도록 마련한 영화제인데요. 경민 군의 작품 검색어를 입력하시오가 고등부 최우수상에 선정되면서 선물 같은 소식을 전했네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아이디를 냈어요? 사실 정보성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사실 근데 그 50초라는 영상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적인 접근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관심만 끌게 할 거야, 다 얘기해주지 않아 이런 거, 그쵸?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조금씩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지 않나? 피디님, 두려우시죠? 왜 하필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제일 큰 목표는 다큐멘터리라는 분야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중에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지루하다,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른 템포와 어떤 재미있는 자막들을 섞으면서 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집에서의 일상을 만나볼까요?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에 자신의 꿈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경민군. 집에 오자마자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는데요. 제 작품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자막을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부족함은 그의 성장 재료입니다. 이거 카메라, 그쵸? 네, 맞아요. 이걸로 다 찍은 거예요? 이걸로 찍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번에 공모전 나가서 상을 타고 상금을 받으면서 그 상금으로 모두 이 카메라에 쓴 거거든요. 조리개를 만지고 초점거리를 바꾸고 이런 처음 듣는 용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촬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모전 영상에서 친구들이 막 영상을 보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섭외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들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니고요. 어린 시절 국제학교를 다닌 경민이는 특유의 활발한 성격으로 다양한 친구들과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왔는데요. 이번 영화제에 출품한 작품은 여러 친구의 도움으로 함께한 멋진 결과였죠. 좋은 성과를 받았잖아. 다음에 또 뭐 영상을 만들 때 뭐 아이디어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서 그렇게? 그거는 언제든지 부러웠을 때고 그런 춤이면 이제 언제든지. 아 미래에 능력 있는 피디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드님 학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반장도 하고 막 능력도 많고 끼도 많고 좀 그런 아들을 두셨어요. 네 저희는 저희 안 닮았다고 신기해하고 있어요. 우리랑 좀 다른데? 아 진짜요? 아니 앞으로 벌써 꿈을 정했어요 거의. 다큐멘터리 피디가 되고 싶다고.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계속 이 꿈을 본인이 이렇게 실천하고 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응원하고 뭐 정서적으로도 지지를 해주고 싶고 물질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물질적으로도 네 너의 꿈을 응원할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우연히 공모전을 나가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영상 만들고 기회가 되면 공모전도 나갈 계획이니까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꿈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함 아닐까요?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성장해가는 시간 오늘도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미래에 피디를 만난 김에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오늘 촬영해요 피디님? 네 손으로 찍으러 가야죠. 근데 피디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피디님한테 섭외를 받았지 뭐예요. 일단 피디님 안녕. 저희 오늘 뭐 찍으러 가요? 이번에는 또 남극. 남극에 가서. 모일걸이. 나? 펭귓이야 설마? 예 펭귓 펭귄 최적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